문장의 전체 지구아 아니 인가? 아니 인가? 아니 인가? 뭐하면 뭐가... 아 인가? 뭐야 저 이모티콘 뭐야? 화면 이상해 봐봐 응 화면 이상하다 지금 듣고 있을까? 그걸로? 응 인상하겠다 나 40주만은 저 위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재밌어요 오빠가 듣겠습니다 남초딩이랑 뭐야 이 객지 새끼 비움봐 이거 어떻게 들어온거야 미친 놈 새끼 이거 정신나간 새끼 어떻게 들어왔어 이 새끼들 비움봐 이거 어떻게 들어온거야 미친 놈 새끼 이거 정신나간 새끼 자 간다 간다 이제 뜨는거 아냐 이제 떴어? 아직 안떴어 3번 남았어 얘들아 이제 날씨 흐려지 날씨 흐려 설 2설 껴어 2설 껴가지고 2설이 껴어 2설이 이제 가고있어 더 배고프겠지 빈속에 정상해지고 지금도 안부러 솔직히 우리가 위험해야 잠깐만 이제 다와간다 다와간다 안 튕기겠지 튕기면 안되는데 닮은데? 닮은데 사람이 사람이 개많은거에요 사람이 존많은데 적당히 하겠는데 존나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2분 남았다 2분 2분 남았다 같이 타고 내려갔어 쟤 차 어디있는지 알고 내려갔어 이미 떴다고? 아니 떴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지금 나 볼라고 하는데 안떠 자꾸 떴다 떴다 부정 부정타게 하지마 차량 너무 많았어 바로 뛰어야돼 어? 바로 뛰어야돼 이쪽으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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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 존나 전쟁이야 전쟁 반대쪽으로 내리실게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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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밀어 밀어 부산행이야 부산행 좀비 좀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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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 미끄러워 자빠져 뒤져도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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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빠져 뒤져 어딨어 일로가? 왜왜왜 날씨가 봐봐 날씨가 왜 떴어 이미? 아니 안개가 자욱한데? 어? 해 안보여 해 안보인다고? 왜 왔어? 봐봐 미쳐봐봐 왜 온거야 뭐야 최고 자욱이고 나발이고 뭐라고 뭐라구? 왜 이렇게 안개 같았어? 내 인생 같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뭐야 뭐 떴어? 아니 해가 뜬거야 망가 아니 안개만 자욱끝네 오래 못봐 나 개빡 졸려 개빡 가네 뭐야 아니 공연이 아니라 해가 어디서 보냐고 야 우리 해가 어디서 네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무슨 뭐야 사람 봐봐 미안하다 아저씨 해 어디서 봐요 해 어디서 저쪽에서 봐요 저기 못가요 절로 저쪽에 저기 못가요 저쪽에서는 잘 안보니까 못가요 네 이렇게 돌아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요 저쪽으로 반대로 뭐야 뭐야 만세 몰라 몰라 가자 뭐야 여기 뭐하는 곳이야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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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가 야 어디로 가 가봐 아이 몰라 칠에 다 야 하 하 흔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찾아 봐 실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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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갓도 실례지만 사랑받고 들리보였습니다 마사지 뭐야 실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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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로 가나워? 어 절로 도착 이런 씨뻘 내가 여기 왜 온거야 헤러 야 근데 헤러가 어딨는데 죄송한데 해가 어디서 떠요? 저기요? 여기요? 저기요? 이미 뜬거 안 떠 해 뜬어 뜬거야 뜬거야 이거? 해가 어디있는데? 안개 많이 떠서 안보이는거야 뭐라고? 아 목마 태워봐 목마 목마 태워줘봐 남에 붙어 어? 남에 붙어 아 장난하지마요 해 보여요? 안 보여요? 해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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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저 아래로 어떻게 가?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저기 저기다 저기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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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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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야돼 저기 이렇게 만리장소원같이 생긴거 따라갑니다 어 못가 못가 통제됐어 와 진짜 진태양란이야 진태양란 야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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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에이씨 사람 존네 많네 에이씨 사람 존네 많은데 여기 있어 잠시만 실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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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여기야 야 일로와 빨리 일로와 일로와 오 우와 우와 빨리 빨리 여기야 어 보인다 뭐 보인대 뭐 보인대 보여요? 보여요? 어 저기다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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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어 보여 어 저기 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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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그냥 올려 올려 야 올려 나 올려 올려 안아봐 안아봐 안 떠 안 떠 안 떴어요? 떴자면 봤는데 안 떴어요 안 떴어요 구름 때문에 안 떴어요 아 보였는데? 아니 그거 저 불빛이에요 불빛이에요 불빛이에요? 안 떠요? 안 떠요? 구름에 가려서 다 내려가잖아요 구름에 가려서 다 내려간다고요? 다 내려가시더라고요 구름이 그린 달빛 9시 47분에 뜨기로 했는데 안 떠요 좀 보고 갈래요 안 떴어요 내려간다고요? 하늘이 했던 거를 확실히 봐야지 사람들이 다 보고 내려가는데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농락하는 거야? 하늘이 농락하는 거야 우리? 어? 비자 뒤에 이쪽을 봐야지 이쪽으로 봐야 돼 야 올라와 올라와 예 오 뭐야 아니 여기 분자리 있으니까 오 오 야 뭐야 와이와이와이와 오 낙떠러지 낙떠러지 죄송한데 여기서 해가 뜨나요? 모르겠네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근데 지금 하늘이 장난치나? 난리 흐려서 난리 샀는데 지금 아무도 지금 해 일찍 왔으면 더 균딱될뻔 했네 그것도 뭐 화질 뭐 야 네트워크 환경이 또 안좋아 나 노랑 얘기하는거야 나 네트워크 환경이 또 안좋아 나 어디야 그거 약간 매운위 매운위? 어? 잔인같은데 잔인같은데 어? 잔인같은데 어? 버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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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버퍼존 아 버퍼 버퍼 자리 옮겨 자리 옮겨 어 됐다 떴다 떴다 응 뭔가 있다가 길이 부족하잖아 야 왜이든 무슨 뭐 못 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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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 떠 야 보고 가야되지? 어? 어떻게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안개 거칠려면 그러면 점심대 가야지 안개 거칠려면 점심대? 어 그냥 점심대 돼야지 너 혼자 있다가 와 야 뭐 한두 번 보냐 얘들아 그냥 가자 뭔 개고생이야 이거 에이 가자 아까 일해오고 뜨면 덜 봤는데 안개 떴는데 안개때문에 가린거잖아 그렇지? 안개가 갈 거 같고 에이 아이씨 가자 일단 미션은 했다 나는 일단 하긴 한거지 일단 하긴 한거지 한거지 안개가 안개 Bae 나 같은거지 난통 시간이 지났어 떴어 널 내려가야 돼? 이리와 했지만 실패라고? 아 뭐 실패야 해가 안보이는데 야 자물쇠 어딨어? 자물쇠가 끊고 남성이하고 낙고 갈래? 남성이하고 낙고 갈래? 아니아니 하자지 야 이거 나 2시간 기다렸는데 와 이 뒤로 오세요 상의자가 있는 쪽으로 오세요 자 일로 상의자가 있는 쪽으로 와서 쓰세요 뭐하냐 정기구님께 김기서 학생 저 좌측 천막 쪽으로 오세요 정기구님께 김기서 학생 저요 저요 뭐하는거냐 이거 우리 어떻게 내려가니 여기 아니 제가 앞에 가는 만큼 안되시고 일로 가야 돼 아니 알아? 몰라 사이즈가 케이블카 아닌거 같은데 맞나? 어? 자물쇠 거리네 노래하라고? 뭘 노래야 노래는 ㅋㅋㅋㅋ 완전 무서워 동해물관 백두 어디야? 길 안이너? 총놈새끼 아 그쪽이다 야 우리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우리 무슨 오! 아 아니구나 회인 줄 알았어 회인 줄 알았어 낚였다 저 번쩍이는 거 죽여버리고 싶다 저기 해가 어디 있던 거야 많이 떴으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어? 저쪽이지 저쪽이야? 어 저쪽이야 에라이 싸 가자 조졌다 저거 선거 아니야 선거? 어 야 어쩌다보니까 자물쇠 있는 쪽으로 왔어 뭐야 어우 추워 그 내가 걸었던 자물쇠 쪽이 아닌 거 같은데 완전 어리네 야 남산 남산 야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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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성공했다 쳐줘 다시 케이블카 타러 간다 다시 케이블카 타러 간다 와 이 족뱅이네 무슨 케이블카 좀 뺄 것 같은데 케이블카? 와 또 우리 한 시간 기다렸다가 또 케이블카 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30분이잖아 집에 가는데 한 시간 야 이야 갑자기 어 해가 같이 쩍 올라와 딱 꺼보대요 운다 주변인의 사항이 수 아니 이제 아 정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집에 갔던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 안개 못 보고 가시죠 지금 저기요 안개 못 보고 가는 거죠 아 안개랜다 해 해도 지금 못 보고 가는 거죠 일출 네 그죠 이게 무슨 족배입니까 이게 지금 아 몇 살이세요? 저 중학생 중학생 3학년이요? 응 그렇구나 파이팅 하십시오 아 가자 야 이거 나 끌게 안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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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나 이거 안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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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게 이제 어떻게 안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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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ous 오치 오치 이제 끌게요 일단 네 오빠 걸어 내려고 하라고? 걸어 내려고 할까? 왜 그러냐 걸어 말할까 걸어가зя고? 응 그래 그걸 안녕 Ay 안녕 야 그럼 Including 걸어가자고? 케이블 가능 응 어? 거 어? 이게 뭔 족뱅이야 이게 무슨 걸가자냐 여기 케이블카 돈멸타고 하고 47천원 주고 아니 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새 운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2시간 기다렸다고요? 저도 2시간 기다렸어요 안개 탓을 해야지 안개 탓을 하는 거야 나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다 전부 5천만 시민이 못 보고 가는 거만 지금 나만 못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미안한데 우리 밥 먹었어 우리 떡국이랑 돈가스 먹었어 치즈 돈가스 시켰는데 고구마 돈가스 나와가지고 개빡쳤어 야 우리 좀만 앞으로 가자 아 죽어버리겠다 야 우리 케이블 버리는 거야? 이런 고생도 개고생이었구나 가자 넌 좀 움직여야 돼 나 좀 움직여야 된다고? 응 좀 움직여야 돼 야 이 새끼야 맨날 방송에서 남술로겐 추운데 그거는 기어다니는 거냐? 맨날 요거만 할 줄 알게 아 추워 자 여러분 아무튼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네 파이팅 파이팅 정신연 지났구나 아 우린 붉었다고? 뭐고 집밥 엄마한테 해달라 해서 너 올해가 무슨 년이야? 올해가? 정현현 뭐? 정신연 뭐? 뭐였지? 아이씨 아이씨 정신연아 뭐 있는데? 아 까먹었다 갑자기 어? 아 올해가 무슨 년이냐고 올해가 무슨 년이냐고? 이 너 그 탄거 앞에 묻고 지랄이야 혹시 안에서 물어봤지 뭐였지? 나 까먹었어 정윤연 정윤연 맞어 아 지읏은 들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 갑작스럽게 니가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쟤 안개 때문에 나도 정신이 뭐 이상해지는구만 아 자 추천 제기 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도 저 여기 왔으니까 제가 케이블카 안 타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직접 내려갈게요 걸어서 그럼 아까 걸어서 올라왔으면 됐겠네? 그치? 아 그럼 진작 쳤을걸 하 하 정윤연 정윤연 새해는 욕좀 줄이자 어? 뭐 엠엠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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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엠엠엠 엠엠엠엠엠 엠엠엠엠엠 엠엠엠엠 엠엠엠엠 엠엠엠엠엠 엠엠 엠엠 엠엠엠 엠엠엠 엠엠 엠엠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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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엠 엠엠엠엠 엠엠엠엠엠 여기가 안 터지나 봐 여기가 안 터지나 봐 여기가 안 터지나 봐 여기가 안 터지는 중이야 안 터지는 중 이 상태로 방송할 때 끄는 게 나 안 터지면 야 난 노트5 무지한인데 왜 기다리냐 진짜 진짜 노트5 무지한인데 진짜 다 시켜 네 걸로 켜 네 거 핸드폰 줘봐 다시 켤게 와이파이 잡히는 것 같기도 다시 켤게 다시 켤게 네 걸로 아예 내 거 줘 접수게 이거 안 돼 핸드폰 바꿔야 돼 바꿔야겠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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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돌아왔어 아 저거 안 터지는 곳이었네 안 터지는 곳이었어 안 터지는 곳 잘 돼 이제 잘 돼 잘 돼 잘 돼 산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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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뿌렸나봐 아 힘들다 덥다 오이는 이제 더 위험하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나 걸어가야 돼? 몰라 몰라 말이야 방부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진짜 내가 관리인인데 어떻게 알아 내려가서 다행이지 내려가서 다행이지 진짜 이거 올라왔으면 진짜 와 아 아 아 아 여기 간 사람들 최소 몇 천명이 아니라 이럴때는 그냥 만 명 만 명 넘어 만 명 넘어 만 명 넘는데 만 명 다 허탈하게 치고 허탈치고 꽁치고 약간 나이트 가서 세댄 나이트 가서 여자 먹고싶은 세댄 느낌이야 지금 아 그런 거야? 약간 아 아니 아니 너무 귀여워 아 좀비님 한 개 펜가에 감사합니다 추천 제기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해줘 좀 아 아 Vincent 씨 아 아 엉 씨 아 아 엉 현재 아 엉 아 해가 안 보여 해 안 보여 해 안 보여 끝났어 우리나라 우리 쥐고 망했어요. 안 떠. 이 사람도 얼마나 허탈할까. 여기 남산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거야. 오늘 안개가 많이 자욱 깼다는 걸. 근데도 케이블카를 돌렸다는 거는 남타 지르고. 남타 노진다. 아니 밥을 또 먹으라고요? 지독하네 이 양반들 진짜. 떡국 먹었다니까. 우리 차 어디? 어? 차? 우리 차? 여긴 어딘지도 모르는데 차가 어딨어. 차가 어디야. 세. 세. 구. 구. 세. 세. 구. 구. 방금 봤어? 화장을 무슨. 시상식 가는 줄 알았어 저 여자. 몸도 봤어? 건강하신 거? 건강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니까. 일본 갔으면 수모 선수 했었어. 오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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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인터뷰? 노? 오케이. 바이바이. 프리티. 유. 프리티. 쟤 욕했지? 쟤 나한테. 어? 쟤 욕한거지? 한두 벌레 비용 침드렸네. 그치 쟤 나한테 욕한거지. 지금 극장은 다 시키는거야. 저쪽 지금 뭐라는거라잖아. 왜 안해주지? 흐흠. 이리씨가 너무. 아이쒸. 잠깐만. 뭐. 뭐야 여기? 선생님 어떻게 책을 빨리 내리시네. 여기다. 어, 여기야? 저 외국인들은 저기 서있는데. 어? 배고플거같은데? 식사라도 같이 어? 나 영어좀 하잖아 뭐요? 런치? 어? 런치? 뭐라해? 런치? 이렇게 돼? 아냐? 몰라 나도 몰라 그련듯이 밤이었으면 매가지 잡는건데 스포킹?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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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해? 먹을래? 얼었을걸? 단수 단수 그래 얼었어 저것도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블랙 뭐? 블랙버스트? 블랙버스트? 하하하하 다 블랙해 다 싹 다 블랙해 여기 블랙버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첫번째로 블랙해 하하 추천지게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두유는 엠순? 하하하하 지성이랑 데이트하네 아 그런 말 할지 마쳤어 스트레칭 받으니까 와 나 오랜만에 진짜 야 그래도 엔돌핀도 온다 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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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니까 나랑 있어서 그래 어? 개같아 진짜 나랑 있어서 1월 1일날 누구도 같이 있었어 그런데 여자랑 여자친구랑 와서 저기 뭐야 전화 왔네 전화 왔네 전화 왔어 안 튕겼다 다행이다 이런데는 이런 날은 여자친구랑 이렇게 산에 이렇게 일찍 와서 4시쯤 와가지고 해돋지 보기 전에 야 쌍욕처럼 먹어 쌍욕처럼 먹어 어? 이렇게 힘든 듯이 일찍 통화가서 추워 죽겠는데 다리 아프지 쓰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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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요 금방 내려왔다 근데 어? 은근히 따 따 따 따 따 질송 와 진짜 몇천명이 진짜 케이블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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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구만 대한민국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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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씨 지금 몇천명이 지금 케이블카 얼마나 날렸어 우리 2시간에 어? 시간에다가 시간에다가 어? 밥에다가 와 씨 나 지금 남산 처음 오는데 지금 너랑 온거 알지? 어? 남산 처음 오는데 지금 너랑 온거 알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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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도 방송에서 얘기했다며 영광인줄 알아 이 시브레야 육상필기 남산 아 닥쳐 아이씨 20살 초반까지 연애하고 코엑스도 너랑 갔구나 에이씨 말도 꺼내지만 시상식 날 아 맞네 63빌딩 코엑스를 왜 가 코엑스 뭐가 있다고 그때 거기 갔잖아 코엑스를 왜 가는데 시상식 그때 왜 가 코엑스 뭐 있는데 그냥 그때 너랑 갔구나 63빌딩이나 뭐 아직 63빌딩 남산타워나 갔는데 아직 안 가봤어 63빌딩 아직 안 가봤어 야 코엑스는 뭐 가봤자 뭐 없는데 뭐 63빌딩이나 남산이나 여기만 제대로 오면 돼 아쿠아리움이나 아쿠아리움 63빌딩에 있는거니 코엑스에 있는거냐 63빌딩 어? 63빌딩 아니 근데 너한테 물어보는 데가 변신인지 씹어 야 여기가 있어? 뭐 여기가 지금 있냐고 여기가 지금 여기 남산에 아니 63빌딩 아니면은 코엑스에 있냐고 물어보면 다 코엑스에 있대 아니 코엑스에 있다고? 아쿠아리움이? 봐봐 지도 안 가봤으면서 너네 고자식 누구한테 고자래 둘 다 수족가 있대잖아 이 병신같은거 아 진짜? 그래 둘 다 있어? 이 정료년아 둘 다 있대잖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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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해는 못 봤지만 해 봐라 안개 봐라 안개 안개 비온다 비올거 같아 비올거 같아 커피숍을 왜 가 지금 아까 그 외국인들이랑 가면 갈 마음이 있긴 한데 나도 그치? 근데 너는 이리내리 가려고? 너 말을 못하잖아 말이 뭐가 필요해 그냥 뭐 눈빛으로 눈빛으로 대화하면 되지 러시아로 하던데? 러시아야? 어 이놈의 새끼 아쉽다 아쉽다 아 뭔 실패야 그러면 그럼 해도지 실패 못 어찌까 해가 그럼 이 사람들 다 실패 몇천명이 실패했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인터뷰 야 이 진짜 방송만 방송 밖에 모르는 것들 남성까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라 그래 오랜만에? 너 좀 땡겨서 섰지? 어 야 이 새끼 야 뭐 좀 야 지송이도 있는데 좀 먹어 오랜만에 좀 먹어보자 군고구마 난 밤 밤? 그래 현금인데? 현금? 현금? 3천 먹어봐 현금이라도 쓰네 봐 난 카드 쓰는 사람이야 너 있어? 어? 어디 있어서 물어봐 아 뜨거워 가죠 와 핫팩 존나 뜨거워 진짜 와 예 고구마 고구마 예 노래하면 인정해준다고? 아 노래는 무슨 노래야 고구마하고 밤 예 왜 왜 인직님 왜 인직님 오셨어? 인직님 오셨어? 예 인직님 오셨어? 네 밤이 밤이랑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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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셨어? 섰어? 어 얼마요? 5초라 5초라 5초 쇠 제일 좋은데 네 차를 못 봐서 마음이 아픈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우시면 핫팩 드릴까요? 방금 썼는데 네, 감사합니다. 둘이 핫팩 방금 썼어요. 남산에서 해도 못 보고 세대 가지고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밥 먹었다니까 진짜로 아까 왕 돈까스 여기서 여기서 먹었다고 왕 돈까스 치즈 돈까스 시켰는데 고구마 돈까스 나온 이 집 떡국은 맛있더라 근데 그치? 배고파서 맛있었나? 여기 야, 꽤 잡아봐. 어? 차에 새 똥만 가서 새 좀 잡아 야, 새 똥 왜 이렇게 심하냐? 가서 새 좀 잡아 야, 새 똥 왜 이렇게 맞았어? 어? 새 똥 오지에 맞았네? 자, 직이사 뒷문 열어 운전해 직이사 뒤로 갈라니까 다 같이 다 같이 장난이 이거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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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해 주시 가자 가자 야 추천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특해서 성공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단조모자 이 모자 여깄네 이거 내가 모자 찾았지 내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찾아왔는데 니가 집에 그때 올라갈 때 니가 여 꼬랑지 달린 거 그때 니가 니가 징겼다가 안 갔고 온 거야 집에 없고 없다며 니가 스키장 갈 때 그때 니가 들고 온 거야 스키장 갈 때 이 양바랑 스키장 갈 때 니가 들고 온 거라고 그니까 나 집에 있는 줄 알았지 와 진짜 이 와 뭐지 개간지 이 모자가 좋아 좀 근데 아 더워 너 안 덥냐? 어? 안 덥냐? 안 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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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이제 끄자 끄자 이제 끄자 끄자 이제 끄자 응 그래? 맛있다니까 금방 오 덥냐 맛있지 고구마 저리가 나니까 응 넌 많이 먹어야겠어 못 먹겠다 맛없다 넌 너무 퍽퍽인데 응 아 뭐 아 뭐 맛있는 노래도 마마무야 마마무 마이무 대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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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을 끄게 아니 뭐 할거야 대리인다 형들 이 차에서 오는 줄 내가 소통하는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해야 돼 이 방송을 내가 나 끄게 해줘 음 맛있다 끄게 응 이게 재밌다고? 와 무슨 진짜 재밌는 어이가 없네 이런걸로 꾸시지마 나를 어? 이런걸로 재밌는 척 하면서 꾸시지 말라 안 넘어가 약간 러시아이들 없냐? 원래 지금 보고있어 어? 지금 보고있어 보고있어 여기 서있던데 계속 응? 서있으면 남자 기다리는 거지 멍청아 여자가 서있으면 남자 기다리는 거지 아 자신있는데 아 뭘 자신있어 게름쓰끼야 자신있어 러시아 러시아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 솔직히 남자답게 얘기해봤어 러시아 여자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치 내가 만나고 싶어 야 씨 내가 자신있어 쟤네 야 깜짝이야 쟤네 맞지 어? 아니야 배걸이가 빨간데? 아이씨 아이씨 몽골인 몽골인이구나 깜짝 놀랐네 잘 봤다 린이째에서 목 튀어나온 줄 알았네 이 얘기지? 어 린이째에서 목 튀어나온 줄 알았네 라바골렘? 어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집에 가는 데 쉬워본 어? 집에 가는 데 쉬워본 쉬워본이야? 그럼 딱 집에 가는 집에 가는 거 까지만 아 제가 무슨 생색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차에서 이게 지금 이 남자 둘이서 이렇게 톡 하는 게 이 완전 개 같은 경우죠 이게 여자랑 얘기하면 모를까 왜 안 먹냐? 피치하이킹이나 하자 가자 가면서 다 어른자밖에 없는데 어? 어른자밖에 없는데 어른자밖에 없는데 어른자밖에 없는데 하하하하 저기 봐봐 여기 무슨 뭐 여기 진짜 여기 다 어르신들 밖에 없어 죄다 싹 다 확대해도 되네 확대해도 돼 응 확대해도 돼 신문물이 있어요 아니 내가 커플 내가 솔직히 여자 둘 여자 둘이서 이렇게 여기 방송이란다 여기 여자 둘이서 그 안개 보러 왔으면 아니 회돋이 보러 왔으면 내가 솔직히 꼬집 한번 내가 털어보려고 했는데 쟤 다 커플였지 우리 둘만 남자였어 우리 우리 둘만 고춧대기였어 오케이 또 숙기 찬 응? 숙기 찬 숙기 찬 숙기 찬다고? 숙기 숙기 어? 왜 이렇게 숙기 왜 이렇게 찬다 숙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지금 내 발이 열나서 그럴까 추천좀 부탁드릴께요 형은 일상생활 방송..뭐야? 너였어? 어? 너였어? 뭐였어? IT 어? IT 기쁠이 더 써갖고 니가 지금 접속했었구나 어 왜? 일상방송 재미난다고요? 지금 이건 일상방송이다 너 차에 그거 없지 네 이거 거취하는거 에 집에 있지? 어... 있어? 어? 근데 이게 지금 설치안되잖아 너 뽀뽑해 뽀뽑뽀뽀뽀뽀하라고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자 들자 너도 같이 비추게 잘 왜 비춰 우리는 그냥 니 소소한 방송 대화도봐도 재미있는데 방송을 즐기고 편하게 할 줄을 몰라 아 그래요? 네 말만 맞네 맞는 말 치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알겠어요 남순님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내 전설씨 아이디 아이디 레전드네요 왜? 레전드 읽을 줄 아네? 어? 레전드 뭔지 알래? 무식한 새끼 솔직히 얘랑 일본같이 갔다 왔는데 얘 은근히 빡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영어 좀 하더라고 얘가 다 대화했어 나는 여자랑 눈빛 교환했어 솔직히 야 왜? 해 보이는 거 아냐? 아직 안보여 안보이지? 다 새야 오늘 다 새야? 아 우리 강아지 한 마리나 키우자 안해 너 나 할 일 들어 이 새끼 어렸을때 도베르만 키웠거든요 집에 어릴때? 초등학교 때 도베르만 키우고 얘네 집 갔는데 말하면 초대 얘네 집 딱 초대 얘가 초대받아가지고 어렸을때 갔는데 음식 먹으러 어머니께서 부르셨나? 니가 나 데려갔나 그러냐? 초대 아프때? 데려갔는데 입구에서 무슨 통을 열대? 도시땅을 집에서 끓여먹는데 나를 초대한거야 걔가 걔 표정 어떻게 돼? 개 표정 지어줘 내가 물 딱 열었어 이 새끼 열어버려서 어떻게 돼 있었어? 표정? 눈꺼 뒤집혀가지고 한번 해주마 입 벌리고 혀 축 처진거지 아 진짜 진짜 그때 충격이였어 아 진짜 진짜 그때 충격이였어 뭘써 개충격이였어 진짜 지송이가 지송이가 부자는 집이 이렇게 평범했어 집도 있고 집도 있고 뭐지? 집도 있잖아 너희 집이잖아 할머니꺼지 건물이 다 너희꺼지 응 진짜 생각해보면 옛날에나 옛날에나 그랬지 옛날에 쌀집 했으면은 다 잘 살았지 옛날으로 그럼 너 그 주택이 아예 몇층 건물이야? 3층 건물 아니야? 반지앞과 짧게 하다 3층이지 3층이야? 반지야 1층 2층 그러니까 그 건물이 너희 할머니꺼지 응 그럼 집이 좀 사네 꽤 끝이야 그래도 그거 지금 땅값 많이 올랐을거 아니야 아 이거 언덕빙 쭉 꼭대기 있는건데 너네 집 정도면 언덕대기 도베르마를 먹었다는게 아니지 키웠다고 다른 개를 먹었다고 식용계 식용계 나는 먹지 않았어 나 먹었냐? 너 안먹어 나 안먹었지 기억도 안나 보스타 얼마나 맛있는가 안지 막 한 그린데 그런말 하지마 아 그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진짜 너 너 진짜 혐오스럽게 볼 수 있어 아니 또 틀려 그게 끝이라도 잘 사네 그게 못사는게 아니야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 정도는 되는거야 맞잖아 동수저도 안돼 건물을 판다며 스구가 몇인데 그거 하나만 더 되겠냐 건물 하나는 그건 그래 옛날 그 빨간벽돌집 그거 동수저도 아니야 쓰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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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댕급이야 쓰댕급 옛날 우리집은 쓰댕이 뭐야 우리집은 저거 구리 우리집 구리급 구리급이었어 구리 구리가 더 높냐? 구리 비싸 임마 그래? 너가 구리야 나 쓰댕 구리 orders 서울 사는게 아니라 성남 살아요 성남 성남은 산골짜기 puisqu 꼭대기 빨간 지민 그정도 아니야 꼭대기 지금 어디가는건가요? 해돋지보러가요 남산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케이블카 타러가고 있어요 끊지마 끊지마 왜 여러분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 추천이 지금 7300개인데 200개만 눌러주면 7500개인데 좀 채워주시면은 안 차여질까 알지만 업버튼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제 감기 안걸리노 나 진짜 감기 안걸려 나 진짜 건강해 너 감기 나 걸려봤잖아 언제 걸려봤어 마지막에 나? 어 나? 얼마 안됐지 근데 난 진짜 건강하지 건강해 나 왜 이리 건강하냐 난 진짜 나 이러다보니까 한번에 훅 갈거 같아 나 이런 말 엄마한테 했다가 맨날 욕먹잖아 그럼 애틱 그런 말이야 너무 건강한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이번 연도에 종합검진 답 싹 다 받아야 된다 알았지? 어? 나 이거 알간데 건강검진 30살을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받아야돼 아 우리는 식습관이 완전 저기 동남아 쪽 야 12시간 시차차이나 하는 나라가 어디야? 어? 12시간 정도 지구 반대편이지 그니까 어디 쪽이야 유럽이야? 미국이지 미국이야? 미국이나 유럽 되겠지 유럽 쪽이야 우리는 지금 패턴이 우리는 진짜 받아야돼 건강검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우리 방심하면 안 돼 아웃소야 진짜 맞아 맞는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네 뭐가 아웃소야 난 항상 20살이 거야 찰싹쓰니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진짜 받아야돼 그래 진짜 받아야돼 니네 진짜 니네 말고 나는 진짜 받아야 돼 나는 진짜 16살 중학생 때부터 거의 올빼미 별명이 올빼미였어 올빼미 부엉이 그래 난 진짜 받아야 돼 난 진짜 받아야 돼 난 진짜 받아야 돼 어? 해 어이 다이씨 다이씨 야 떴어 야 애도 해 떴다 야 부금 부금 어? 뭐 뭐 뭐 구름에 가려 뭐야 안 보여 뭐야 씨 야 봤어 보였잖아 애야 가려졌어 갑자기 뭔데 해 봤지 봤지 봤는데 지금 가려졌지 미션 성공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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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었어 그치 구름에 구름에 가렸어 와 나 성공 오 오 집에 가는 방송 안 했으면 이거 못 봤잖아 그치 오 구름에 가려진 햇빛 0.3초 봤어 이거 유튜브 튜브앤님 아니 안 나왔어 나왔어 내가 봤어 저 이거 편집해가지고 연희야 이거 편집 이거 그거 사진 움짤 그거 내가 잠깐 0.3초 띄운 거 그거 보여줘 하긴 이건 애들은 팩트를 보여줘야 믿어 노래 무슨 노래냐고 어? 희성꺼 조사 간 거 몰라? 응 I'm missing 해봐 I'm missing you 몰라 이거? 진짜?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성대모 생물이 좀 잘 안 나 수진이 형 보여주면 안 돼 수진이 형 어 오광록? 어 오광록 씨 어 수진이 형 아 수진이 형 다시 다시 아니 오랜만이다 안 된다 아 해봐 수진이 형 어 수진이 형 똑같았다 귀여워 하면 기고 하하하하 귀여워 하면 뛰어있지 하하하하 아 나 웃겼다 또 또 뭐 있었지 너 뭐 할 줄 알지 어? 어? 뭐 있지? 이 새끼 은근히 성대모사 존나 잘 아는데 이성균이 해바라기다라는 거 있어 이성균? 뭐 있지? 그때 TV에서 봤는데 하하 하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 끝까지 간다 봤어? 안녕하세요 저 변 이본미네 어? 끝까지 간다 봤어 영화? 아니 해봐 이성균 너는 몰라 끝까지 간다 몰라 해봐 아 얘네들이 알겠지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씨바 새끼야 내가 형사자밥이 10년인데 그냥 하겠냐 이 개새끼야 어? 울면 손을 다 지면 니네 그러면 안 됐어 하하하하 그렇게 다 가져가면은 야 이 개새끼야 하하하하 그럴 거 있잖아 하하하하 이성균이 해바라기에서 살아하는거지 하하하하 이 새끼 미친새끼 나도 운차를 봤거든 이 새끼 미친새끼 같아 이 새끼 용감인데 하하하하 사람은 깨져져 있다니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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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지 이 새끼 하하하하 아 야 더 이성균 뭐 뭐 이성균 뭐 회바라기 따라하는거?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친 지성 이 새끼 제법 류뚱이 이거 보면서 존나 쳐먹고 있을걸? 이 새끼 자지러질수도 있어 맨날 말했대 나 이성균이 말했대 살곤 테이브를 못볼래야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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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키피 키피 1런치 넣어줄게 그래 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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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이나 운전할 때 성격 더러운건 알아줘야돼 나는 운전할 때 진짜 욕 안하거든 웬만하면 얘가 잘못했어 나도 웬만하면 안그래 아니 잘못하면 뚱이는 더 심해 이 새끼 운전 배추기 시행이라서 이 새끼 운전 좀 애들이 막 껴들고 그러잖아? 문 싹여고 아이씨 막 이러고 갔네 그 새끼 그 굴때려죽겠어 그 새끼 어 아니 요즘 안그래 어우 이 차 너무 더워 진짜 이 차는 장난아니야 요즘 안그래? 어? 그 새끼는 그 새끼는 옆차가 잘못하면 아 운전 왔다 이러고 미술형 요즘 안그래 그 새끼 성격 착한데 운전만하면 얘가 깡패가대 요즘 창문 닫고 한다니까 어? 요즘 창문 닫고 이렇게 나 운전할땐 나 진짜 나는 그냥 운전할땐 성격 괜찮아 운전할땐 굳이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 아니면 심장 안써 운전병 출신이라고 운전할땐 지금 닫았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